요즘 디자인 표절 문제로 계산받아 시끄러우니까 잘 찾고 이 디자인은 이제 완벽하게 내 거야 소식적이란 결혼한 생각이야? 두 사람이 한 집의 며느리로 들어오는 건 내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선택을 포기하라고? 어제는 회장님이 들리셨던데 예전에 상훈이 모셨던 아줌마랑 같이 오셨던데 두 분 재혼아 사이야? 모든 걸 다 밝히고 떳떳하게 자네 만날 거야 석빈이가 서 회장 딸을 만난다고? 자존심이 밥 줘요? 결혼도 사업이다 이거야? 감히 우리 엄마 자리를 욕심내? 똑똑히 전해 내가 죽을 힘을 다해 맡겠다고